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옵션 전략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새해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14일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출렁출렁거립니다. 가장 큰 화두는 미국 금리 인상설이 가장 크고요.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 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또 몇 번 하느냐 언제 시작할 것이며 또 긴축은 언제 마무리 질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상황 한번 보면 코스피, 코스닥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 해외 선물옵션 시장에 들어오시면 상품이 다양해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시면 혹시 이 방송을 듣게 되시면 한번 해외 선물옵션 시장이 뭐냐라고 한번 본 강의를 한번 주의깊게 들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8강 해외 선물옵션 전략 전략 강의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이어서 전략 강의 오늘 커버드 콜. 이 커버드 콜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문국 국내 많은 책들이 커버드 콜을 많이 설명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만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 선물옵션 한번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 대안이 해외 선물옵션이다. 그러면 해외 선물옵션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본 강의를 1강부터 28강까지 오늘 28강입니다. 듣습니다. 특히 기본 개념 나오는 거 옵션이 뭐다. 옵션 매도가 뭐다라는 1강부터 4강까지 반복 청취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궁금한 점은 들으시면서 곧바로 질문합니다. 그럼 질문을 어디서 하느냐. 화면 하단에 참여코드 나와서 소통방에 안내드릴 겁니다. 참여코드 8454 이용해서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방송을 1강부터 4강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아, 옵션이 이런 거구나. 처음에만 개념이 좀 생소하고 어려울 뿐인지 오히려 주식보다 매매는 더 쉬울 수 있어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꼭 들어오셔서 함께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그럼 저도 이제 공부해서 가르쳐주고 또 국내에서 아직도 해외 옵션 분야는 좀 증권사마다 많이 다르고 또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할게요. 자, 오늘 커버드 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커버드 콜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커버드 콜 많이 들어봤어요. 커버드 이 개념이 좀 생소해요. 이제 이 콜이라는 용어 푸시라는 용어 옵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옵션에서 이 1강부터 4강 들으면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커버드 콜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선물이 완만히 상승할 것이다 예상할 때 구사합니다. 이 선물은 이론서 책에서는 옵션의 기초 자산입니다. 옵션은 기초 자산이 있어요. 옵션이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선물입니다. 기초 자산입니다. 선물이 완만히 상승할 거라 예상할 때 구사하는 겁니다. 또는 선물이 완만히 상승할 것 같지만 혹시라도 약간 하락할 수 있어. 크게 하락하면 안 됩니다. 지금 차트를 봤는데 또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거 봐서 아마 어떤 원유 선물이다 그러면 원유 선물이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등가격이나 외가격 이것은 옵션을 말하는 겁니다. 옵션을 등가격 또는 외가격 콜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매도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을 담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은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물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하락하면 안 됩니다. 하락할 때는 또 다른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 용어에서 커버드 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커버드 콜 구조는 선물 매수와 선물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물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콜 옵션 매도입니다. 콜 옵션 매도 이 커버드 콜 기본서에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콜을 콜이 커버드 됐다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콜이 커버드 됐어요. 무엇으로? 이 선물 매수로 인해서 좀 커버가 됐다는 뜻이래요. 큰 의미는 없는데 개념만 익히면 이 콜이 선물 매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답니다. 그러면 선물 매수는 커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에서만 이 커버드 콜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오늘 다른 차트는 가져오지 않고 오직 심련물 채권 하나만 지금 볼게요. 왜 이걸 이 심련물 채권을 가져왔냐면 지금 시장에서 최대 화두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은 하락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은 상승합니다. 큰 구조는 최근에 금리 인상설 나오면서 채권이 급락했습니다. 급락 그런데 급락 저점 찍고서 이틀 하루 양봉 보이고 제가 조사한 날 보니까 양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금 이론 설명이니까 커버드 콜 선물이 하락했고 이제 좀 금리 인상설이 계속 나오면 채권은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냐. 여기까지는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129까지 129.16까지 이렇게 상승하지는 않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크게는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채권 선물은 하락한다고 봅니다. 장기 추세에서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한 달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커버드 콜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대체 선물 매수는 쉬워요. 채권 선물입니다. 채권 선물. 채권 선물을 매수하고 그러면 콜 매도를 한다고 그랬죠. 어디를 매도 행사가를 잡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 채권은 하나 보면 130 133 이 점이 아니라 133점 소수점이 아니라 위에 어포스트입니다. 133 어포스트로피 16.0 여기 보면 이게 십진법으로 하면 133 133.5 입니다. 이 133 점 0 0은 133.0 입니다. 십진법으로 하면 이 채권은 지금 몇 진법이라고요? 32진법이라 그럽니다. 우리 읽는 방법 십진법 팔진법 팔진법 32진법 그래서 채권은 32진법인데 선물을 보면 그냥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133 어포스트로피 16을 안 읽고 그냥 귀찮으니까 133.16을 읽어요. 그냥 우리 약속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 133 이 130.16은 130.5 라고 생각하십시오. 131 130.16은 131.5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구조에서 첫 번째 커버드콜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 전에 심련물 채권하고 옵션 상세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심련물 채권 이 3월물입니다. 채권 3월물 최초 통보일은 2월 28일이에요. 이날까지만 우리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가 2월 12일 입니다. 그때 남은 일수가 47일입니다. 그런데 심련물 채권 선물 증거금은 고정입니다. 이게 간혹 바뀔 수도 있어요. 선물 변동폭이 너무나 심하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현재 1650달러입니다. 그런데 심련물 채권 옵션 3월물 최종 거래일은 2월 18일입니다. 10일 정도 더 빨라요. 옵션이 잔조인 일수는 47일 1월 12일날 조사했을 때 이렇게 알고서 지금 우리는 옵션을 진입하는 겁니다. 옵션을 크게는 그런데 선물과 섞는 거예요. 옵션하고 선물을 섞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선물은 47일 옵션은 37일 남았습니다. 이런 걸 알고서 한 번 첫 번째 커버드 콜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 심련물 채권 커버드 콜 포지션 그래프 4개를 준비해야 된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심련물 채권 선물 매수 하나 잡았죠? 매수는 왜 잡았다고요? 선물이 상승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128.16 128.10 진법으로 50입니다. 혹은 128.5 5로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 매도를 보십시오. 128.5 입니다. 128.5 는 어? 똑같네? 등가격입니다. 무슨 가격? 이 등가격 등가격을 매도 잡았어요. 잃었을 때 포지션 그래프 보십시오. 녹색이 만기 손익 만기 만기 일에 옵션 만기 일입니다. 옵션 만기 일 날 포지션 그래프 입니다. 이 선이 0선 입니다. 이 검정 선이 0선 이고 여기서 손익 분기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선에서 여기서부터는 일정 수익 이고 왜? 선물이 상승한다고 예상한다 했잖아요. 그럼 선물이 상승하면 아무리 상승해도 제한되어 있어요. 콜옵션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물이 하락하면 여기가 손익 분기점입니다. 여기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은 계속 불어나요. 그래서 커버드 콜은 어쩔 때 선물이 상승할 거라 좀 어느정도 예상할 때 진입하는 거라 했습니다. 가격을 한번 이 꺾인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또 여기서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얼마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선이 현재 선물 가격입니다. 128.16 입니다. 이 손익 구조를 한번 봐볼게요. 손익 구조 우리가 128.5 를 매도 들어갔죠? 128.5 128.5 이상 부터는 766 달러로 항상 플러스 고정입니다. 선물이 128.50 이상 올라가면 제아무리 올라도 766 달러만 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8.0 으로 내려오면 266 달러 그런데 이 사이 128.0 하고 127.5 사이에서 이제 아마 128.0 뭐 2호 정도 되겠죠? 이 선에서 손익 분기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늘어나죠. 234 27734 500 달러 여기도 500 달러 이런 식으로 선물이 계속 하락할수록 손실은 계속 불어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위에서 망기손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66 달러 인거 766 달러 여기가 어디라고요? 128.5 여기 매도 진입한 포지션 행사가 가격입니다. 128.5 이상부터는 766 달러 선물이 아무리 상승해도 이게 지금 선물이거든요. 선물이 아무리 상승해도 이 766 달러만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 사이 이게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지죠. 내려올수록 손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이제 계속 손실이 늘어나고요. 1대1 구조입니다. 1대1 구조. 등가격으로 진입했을 때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어쩔 때 구사한다고요? 선물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해. 그럴 경우에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대체 얼마를 투입해서 이 766달러라는 수익을 한 목표로 잡느냐 그걸 봐야 돼요. 신녀물 채권 커버드 콜 증거금 첫 번째 거 입니다. 신녀물 채권 매수 한 개 원래 선물 매수는 1650달러라고 했습니다. 선물 매수 하나만 하면 10년 채권 행사가 128.5 콜옵션 매도 한 개 하면 선물 매수 하나 콜옵션 매도 한 개 하나 이게 128 등가 했습니다. 128.5 했을 때 중고금리 더 줄어들었네. 선물 단독으로만 매수 하나 하면 1650달러가 투입되는데 거기에 옵션 등가격 옵션 매도 하나 추가하니까 증거금이 낮아졌죠. 왜? 그만큼 손실이 좀 줄어들어요. 예상 손실이. 자, 보십시오. 차트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선물 이 선이 지금 선물이에요. 선물 확실히 상승 100%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이 옵션 매도는 할 필요 없어요. 선물만 매수하면 돼. 그러면 선물이 얼음에 올수록 수익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승이 좀 둔화 될 수 있잖아요. 이 합성이 있을 때 옵션 매도하고 합성이 있을 때 이 녹색선이 만기손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선 녹색선 아래에 있죠. 그런데 하락하면 하락하면 선물만 가지고 있을 때 비교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선물만 가지고 선물 매수만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커버드 콜 가지고 있을 때 비교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선물만 가지고 있으면 손이 분기점이 더 내려와요. 더 하락폭은 더 크겠죠. 손실이 더 커요. 그런데 많이는 아니지만 이 합성 선물과 옵션을 합성 들어가니까 이 만기손육이 빨간색 좀 더 위에 있죠. 손실은 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락하더라도 그런 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큰 차이점은 없어요. 확실히 내가 선물이 상승할 거다 그러면 선물 매수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예측 못하니까. 좀 아시겠습니까? 콜옵션 매도 하나하고 지금 이건 1대1입니다. 선물 매수 하나 커버드 콜입니다. 그러면 커버드 콜 대응 방안 만기 때 원하는 가격대 까지 선물이 상승하면 애초에 원했던 766달러 버는 겁니다. 선물이 상승했어.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선물이 급락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보면 만기손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죠? 이 정도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렸죠? 이게 0선입니다. 갑자기 선물이 급락해버려. 그러면 손실이 불어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응은 결국은 옵션이든 선물이든 모든 투자는 대응입니다. 선물을 청산하고 선물을 청산해 콜옵션만 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이 하방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 선물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 청산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은가. 청산 시점이 중요하겠죠. 어디서 저 같은 경우라면 손익 분기점을 중심으로 손익 분기점 으로 청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보다 달라요. 그럼 위에서 보면 여기서 손익 분기점 어느 정도 우리가 128.5 를 행사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손익 분기점은 이 정도 128.5가 아니라 127.5 뭐야 이 부근에서 120 그렇죠. 128.5 하고 120 잠시만요. 128 하고 127.5 사이 127.25 사이에서 이 정도가 손익 분기점일 겁니다. 여기에서 손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콜옵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격적인 커버드 콜 대응이 있습니다. 선물이 상승했어. 상승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상승하다가 좀 정체될 것 같아. 쉽게 안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물은 익절해. 이미 선물에서는 큰 수익이 났습니다. 선물은 익절하고 콜옵션 매도만 들고 가는 겁니다. 콜옵션 매도만 지금 제목이 공격적인 커버드 콜 대응입니다. 이 경우 예상대로라면 선물 매수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취하고 콜옵션 매도에서도 프리미엄을 머듭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혹시 하락하면 더 좋고 언제 콜옵션 매도에서도 일정 수익을 취할 수 있어서 최고 수익을 달성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상당한 예측력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초보분들은 이런 전략은 구사하면 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확신해. 확신해. 그럴 경우는 해볼 가치는 있다는 겁니다. 또 커버드 콜 전략의 다양성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콜옵션 매도 행사가를 달리할 수 있고 계약수를 달리할 수 있어요. 옵션 매도에서 행사가와 계약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행사가라는 용어들 그런 부분들은 이 방송을 우연히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듣겠습니다만 자주 보겠습니다만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행사가가 뭐지? 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월물 십년물 십년물 삼월물 이런 용어들 삼월물 월물 이런 용어들도 헷갈릴 겁니다. 어려워요. 처음에 개념이 어려워요. 막상 매면은 쉬울 수 있는데 그 용어 정리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다시 한 번 뭐 알려드리고 진행하렵니다. 해외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오늘 28강입니다. 28강까지 들으십시오. 특히 1강 4강 반복 시청합니다. 이 속에 모든 옵션 매도 해외 선물 옵션 매도에 관한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모른 것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질문 어디서? 화면 하단에 소통방 나갈 겁니다. 참여코드 4854 이용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 드릴 거예요.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제 이름입니다.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도록 소통방을 안내 드릴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나갈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행사가가 뭐지? 옵션 매도가 뭐지? 그런 용어들 월물이 뭐지? 이런 용어들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회에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주식시장 안 좋을 때 우리는 시장에 상관없어요.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전략만 잘 세우면 언제든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 시장이 해외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이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다양성이라고 그랬죠? 행사가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할 때 콜옵션 매도 선물 매수 하나에 콜옵션 매도 를 진입한 행사가 달리할 수 있고 또 계약수를 달리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10년 물체권 입니다. 하락하다가 금리 인상 설이 너무나 크게 나오니까 급락했어요. 그런데 마냥 날마다 하락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상품들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라고 어느 정도 수축하고 선물이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한번 커버드 콜 전략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략을 짰느냐 자 보십시오. 선물 매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매도 행사가가 다르죠. 우리 처음에 보이전 에이셔서는 128.5였죠. 즉 등가격 128.162 128.5입니다. 등가격을 진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위 130을 진입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차트로 보시면 여기 130 여기를 콜멘에 들어갔어요. 여기를 그랬을 때 만기손이 그래 봅시다. 아까 첫 번째 보증보다 좀 더 높지 않나요? 이 선이 이렇게 영선하고 이 선이 좀 간격이 더 넓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수원익 구조를 한번 봐볼게요. 수원익 구조 우리가 130을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130 위에서 최고 수익이 달성되는 겁니다. 1719달러 현재 구조는 대응이 1대1입니다. 선물 매수 하나 매도 하나 일대 우리가 130을 콜옵션 매도 들어가서 130에서 최고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이제 130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수익이 일정이에요. 그런데 그럼 손익 분기점은 어디 정도냐? 이 사이겠죠. 이 사이. 128.25 정도. 2호 정도. 우리가 선물 당시 형성과 128.5 였습니다. 128.5 보다 약간 낮은 데에서 손익 분기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영선하고 만나는 거. 이게 128.25 정도 될 겁니다. 10진법으로 하면 여기에서 손익 분기점이 가려지는데 여기 이하는 손실이 계속 불어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손실이 좀 제한되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일정하고 다시 한 번 이 만기소닉 그래프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 오면. 왜? 손실이 불어나니까. 커버드 크로는 어쩔 때 구사하더라. 선물이 상승할 거라 예상하고 진행한다 됐습니다. 계속 127.5 127 내려올 때마다 500포인트씩 손실이 불어나는 겁니다. 손실은 불어나는 반면에 이익은 여기서부터는 한정돼 있죠. 여기는 500 여기까지 500이 늘어나는데 여기서부터는 항상 일정하다고요. 이게 커버드 콜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내가 선물이 엄청 상승한다 하더라도 크게 못 먹어요. 이럴 때 증거금 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증거금 왜? 얼마 투입해서 얼마를 내가 수익을 낼 것이냐라는 건 처음에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10년 물체권 매수 한 개하고 원래 매수만 하면 얼마라 했어요? 증거금이 1650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물체권 행사과 130을 콜옵션 매도 하나 지집하니까 증거금이 1624달러 선물 매수 하나 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증거금 때문에도 이 전략을 쓰기도 해요. 실은 저는 많이 이 전략을 안 써요. 굳이 선물하고 섞일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런데 이론적인 공부에서 한번 가치는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방송하고 나서 실제 리딩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 포지션을 진입해 보기도 해요. 제 스스로도 실험용으로 과연 효과가 있나.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주는 안 써요. 선물을 잘 안 섞어요. 저는. 옵션 가지고만 많이 해요. 그런데 선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콜업 커버드 콜 전략 다른 것 하나 소개할게요. 똑같은 10년물 채권 선물입니다. 3월물 입니다. 3월물 선물이 상승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금 바로 앞에 전략은 1대1 선물 매수 하나 130 콜 매도 하나 1대1이었죠. 이번에는 옵션 매도 계약수를 똑같은 130인데 두 개로 늘려봤어요. 어떤 구조가 나오는지 여기서 꺾이죠. 손익분기점. 여기서 최대 이기고 여기서 꺾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이 구간이 최대 이기고 불어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그러면 두 개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1대1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수익이 내가 아 이게 130까지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적어도 여기까지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물이 그러면 이 130의 매도 개수를 두 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익은 130만 되면 좀 많아질 겁니다. 미국 심련물 채권 커버 코트콜 손익 구조 세 번째 입니다. 130이 되면 두 개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 1938달러 1938달러 아까는 1716달러 였죠. 1대1 이었을 때 두 개 가니까 1938달러로 좀 높습니다. 그러면 손익 분기점 어디서 이 사이에서 노란색하고 128 이것도 128점 좀 낮아질 수 있어요. 128점 2호가 아니라 128점 한 1년 정도에서 손익 분기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63달러 잖아요. 그래서 거의 128정도에서 손익 분기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홀 매도가 두 개이기 때문에 좀 더 1대1보다는 손익 분기점이 낮아집니다. 손실 시작되는 구간이. 그런데 1대1일 때는 아까 어떤 구조였습니까? 이런 구조였죠. 이익이 일정했었죠. 선물이 상승해도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1대2일 때는 이렇게 꺾인다고요. 너무나 많이 선물이 상승해버리면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거. 왜? 콜옵션 매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불어납니다. 위에서 132정도가 손익 분기점이에요. 132. 다시 한 번 그래프 차트를 볼게요. 내가 130정도 될 거라 생각하고 이걸 두 개 들어갔습니다. 두 개. 매도 그런데 손익 분기점은 콜에서는 132. 아마 132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진입했을 겁니다. 132. 여기서부터는 선물이 132까지 올라가버리면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실은 어디서 또 128점 정도 129, 128 이 정도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바운드로만 있으면 이득입니다. 이럴 때 증거금이 얼마 든가 볼까요? 선물 매수 하나 1650달러 옵션 행사가 130, 콜옵션 2개 1597달러 그래도 선물 증거금보다 더 싸죠? 이게 좀 장점일 수 있어요. 한 번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제가 이게 12일 날 조사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하나 더 미국 심려물채권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이번에는 뭘 달리면 계약수를 좀 많이 달리게 해봤어요. 계약수를 몇 개? 4개를 가져와 봤어요. 4개를 방금 위에 건 계약수가 2개 였죠. 이번에는 4개 그럼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절대 많이 130까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거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 130까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일 때 130의 개수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매도 매도 개수를 당연히 선물 매수 하나 하면서 오르긴 놀라 그런데 130까지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했을 때 130일 기점으로 홀옵션 매도 개수를 많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만기손이 그리프입니다. 4개를 잡았으니까 옵션 매도를 4개 잡으니까 꺾이는 게 확 꺾여요. 하락했을 때 손실 구간하고 손실 율하고 상승했을 때 손실 율이 훨씬 크죠. 그래프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죠. 왜? 계약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다시 손익 구조로 행사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30을 들어갔어요. 130 홀옵션 매도를 4개 들어갔습니다. 4개 약. 그럴 때 2375 2375 달러 최고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크게 높지는 않죠. 아까 두 개 하고 비교했을 때 손익 분기점 얼마냐 127.5 127.20 정도에서 또는 18 정도에서 형성될 것 같아요. 계약수가 많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좀 높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손익 분기점 그런데 이럴 때 계약수가 4개다 보니까 손실도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는 훨씬 더 늘어나요. 콜쪽은 만약에 선물이 130을 뚫고 위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는 쓸 수 없는 전략이에요. 계약수 함부로 늘리는 것은 그럼 이럴 때 증거금이 얼마냐. 선물 매수 하나 선물 매수 증거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1650달러라고 했습니다. 130 콜옵션 행사가 130 매도 4개 지집했을 때 증거금 2950달러 약 3000달러 투입해서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얼마? 130에서만 끝나면 2375달러 버는 겁니다. 대략 이 정도. 3000달러 투입해서 그러면 꼭 굳이 아니더라도 이 구간만 오면 이 선물이 128에서 135 130.5 이걸 다시 한번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차트로 128에서 130.5 128 여기서부터 128에서 130.5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선물 가격이 있으면 그냥 불러 씁니다. 불러 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에 오면 최고 불러 쓰고 130 정도 오면 최고 불러 쓰고 이 정도는 예측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예측 못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갑자기 급등한다거나 갑자기 급등하면 선물이 대응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커버드 콜 포지션 총 4개를 가지고 행사가를 달리해 보기도 하고 계약수를 달리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행사가는 등가 계약을 일반적으로 이론서는 제일 처음에 제가 제시한 것 일반적으로는 등가격을 많이 진입해요. 등가격 선물 그 매수 가격 등가격을 곧바로 매도 진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다 매도 그 행사가도 외가격으로 더 달아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수도 더 달리할 수도 있고 이게 커버드 콜 하나의 예의입니다. 전략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옵션 매도할 때 선물과 융합하는 방법 옵션끼리만 융합하는 방법 합성하는 방법 그중에 하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선물을 먼저 잡고서 또 하나 그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 설명할게요. 커버드 콜 전략을 처음부터 구사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선물이 급락했죠? 양봉이 보여요. 그러면 어릴 것 같아. 최소 130 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이 정도 라인 생각하고서 130 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 129.5 이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라고 절반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정도 이 정도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선물을 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이 최고점에서 저점까지 절반 정도 이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커버드 콜 진입할 게 아니라 선물 매수 먼저 가는 겁니다. 선물 먼저 첫째 선물 매수 진입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물이 좀 올랐어. 그럴 때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옵션 매도를 진입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커버드 콜 전략을 진입할 수도 있지만 100% 선물 상승 확신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선물 매수를 먼저 진입하고 어느 시점까지 올라오면 그때 옵션 매도를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옵션 매도는. 그런 식으로 진입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이 방송 들이면서 공부하실 때 정말 무궁무진해요. 방법은. 그래서 오늘 보여준 것은 하나의 예의일 뿐입니다. 선물 옵션 할 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항상 제가 방송하는 그런 멘트가 있는데 이게 간략하게만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기본 개념입니다. 콜옵션 매수가 있고 푸드옵션 매수가 있고 콜옵션 매도가 있고 푸드옵션 매도가 있고 콜옵션 매수는 뭐다?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푸드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건 쉬워.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이 중요하죠.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또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콜옵션 매도 개념 푸드옵션 매도 개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콜옵션 매수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이야. 8만 원인데 1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콜옵션 매수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한 2개월 안에는 기간은 정해됩니다. 절대 10만 원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야. 이게 콜옵션 매도예요. 또 반대로 지금 8만 원인데 6만 원까지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푸드옵션 매수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아무리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도 6만 원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이런 해외 선물옵션 공부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제가 바로 앞에서 잠깐 콜옵션 매수 개념 푸드옵션 매수 개념 푸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개념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처음에 개념이 어려워요. 그럼 어디서 본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십시오. 특히 그리고 1강부터 4강 반복하십시오. 그러면서 궁금한 점 곧바로 질문하세요. 질문 어디서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하단에 소통방 안내될 겁니다. 참여코드 8454 이용해서 들어오셔서 모르는 거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하십시오. 제가 들어오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해외 선물옵션 국내 선물옵션 하고 또 달라요. 국내 선물옵션 코스피옵션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해외는 종목이 많아. 그 자체가 분산 투자입니다. S&P 나스닥 원유 천연가스 옥수수 밀 대두 호주달러 유로 엔화 많이 있어요.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다음에는 다음에도 전략 강의 할 텐데 더 좋은 전략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